바삭바삭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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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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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손인정 일로 와, 이거 치워 자, 기타로 더워, 더워, 더워 저리 한 차라리 세놓으면 웬만한 대가죽 져사때만 사장님이 좀 힘드네요 요 일단 저쪽에 그거 있던데 소진이 갖고 왔던데 뭐지? 이야 아 그 기계가 아니라 도구가 따로 있네 고춧가루 찬물 옆에 갖다 줘야되 저거 한 400미터 넘었길래 틀어먹어놔 그럼 호수에 연결해 놓으신거에요? 네 한 6미터 넘게 타가지고 아까 저 줄이 그게 물질이었구나 땅속 1미터 넘게 들어가있다고요 아 이거를 틀어놓은거야 그러면? 이건 아닌데? 저쪽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샘물이 약 30도 내려도 어둠이 안한다고요 아 샘물이 있구나 샘물이 없는줄 알았는데 지금 가면 막 손이 시릴 정도고 이제 여름에는 여름에는 막 손이 시리고 겨울엔 따뜻하고 항상 온도가 일정하거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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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으면 가져가면 돼요? 왜 가지고 가 가지고 가 왜 우리를 가져가라고 해놓으신거잖아 왜 우리를 다 주냐 이말이야 하하하 하하하 무슨 친정 친정 오라버니네 앉아 하하하 하하하 친정 오라버니 땀도 안쌓았다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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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